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펜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디럭스 스타트 캐스턴 모델입니다. 오 이 친구는 연식이 2010년식인데 상태가 아주 베리 퍼펙트 컨디션 그대로네요. 이 친구의 특이점은 시애나 썸버스트. 3톤 썸버스트보다 약간 좀 차릿빛을 띄고 있는 애쉬바디. 루프레나무, 나뭇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기타죠. 픽을 보시게 되면 N3, 30세대 노이즈러스 픽업이 들어가고요. S1 스위치, 이게 빼면 싱글톤이고 이거 누르면 약간 두꺼운 톤이 나오는 그런 S1 스위치가 들어가있어가지고 아주 범용 극강의 펜더 디럭스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 5S 스위치에 원버럼 두꺼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22플렉. 뒷면으로 보시게돼도 시애나 썸버스트, 애쉬 피니쉬가 들어가있고 렉은 커터썸메이 플렉에 또 이 기타는 락킹헤드 머신이 되어 있어서 암질을 할 경우에 아주 안정적인 튜닝 세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 펜더 아메리칸 스탠드하트 디럭스 시애나 썸버스트 로즈우드 안보드렸습니다.